쾌크 쾌크 쾌크를 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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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발라둔 거예요 네프 돌렸더니 여기 블루베리, 라즈베리 다크 초코 흑임자 얼그레이 다 있어 그럼 남은 것까지 다 먹겠습니다 나의 아침 이 부분 크림치즈가 얼었어 아이스프레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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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... 초코 신청하자 두번째... 이번엔 펄 그레이 돌 마스크 코 코팅이 되어있어요 얼그레이 향 찐해 와 진짜 맛있는데? 꽝꽝 흘린 게 훨씬 맛있다 초콜릿에서 얼그레이 맛이 나나봐요 초콜릿이 엄청 달달해 초콜릿이 엄청 달달해 초콜릿이 많이 나나봐요 초콜릿을 많이 그려줍니다 초콜릿을 엄청나게 만들기 초콜릿을 많이 그려줍니다 초콜릿이 엄청 달달해 초콜릿이 더 맛있어 초콜릿이 더 맛있어 초콜릿을 많이 먹어요 1,200원 1,200원 2,200원 프랭크 버거 광고 영상이에요 이거는 밀크쉐이크 음 달달해 이거 감자튀김 찍어먹고 싶은 감자튀김 여기 찍어먹는 거 궁금했어요 머쉬룸버거부터 먹어볼께요 머쉬룸버거부터 먹어볼께요 빵 진짜 퐁신퐁신하다 이거 안에 이렇게 버섯이 완전 꼬북꼬북 거려요 음 안에 벨콘기 있구나 우와 고기 완전 빵이 너무 쫀득쫀득해서 금상사지 버섯이 맛있다 버섯이 완전 꼬둥꼬둥 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JR버거 완전 고기 가득 고기가 두겹의 베이컨에 완전 짠 거 아냐 고기 완전 제가 좋아하는 고기 고기가 완전 튀겨진 거 같애 고기가 완전 튀겨진 거 같애 아 밀크쉐이크 겁나 잘 어울려 찬성보다 잘 어울리는데 새우버거 새우버거 아 밀크쉐이크 겁나 잘 어울려 여기 제일 이쁘다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아니 이게 새우가 새우에요 새우 새우가 다져진 게 아니야 으응 여기다 완전 바삭해 아 이게 제일 맛있다 아 이게 제일 맛있다 새우보고 잘 안먹었거든요? 이게 진짜 통새우야 통새우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잠시만요 다시 잠시만요 좋아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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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수제버 먹는 것 같아 제가 수제버가 진짜 좋아하거든 빵 자체가 진짜 맛있어 빵 자체가 거의 반조개 이걸 여기다 올린 감자도 되게 감자맛이 많이 나요 감자튀김맛이 아니라 진짜 감자맛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잠깐만 뭔가 에어프라이드 한 번 더 돌리고 싶다 에어프라이드 돌려 먹어야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남조의 배가 배고파지면 다시 먹을게요 이제 나머지는 남조의 배가 배고파지면 다시 먹을게요 으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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